재료가 가장 중요하다. 바로 근본적인 걸 살펴봤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음식인 만큼 어떤 재료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00% 국산콩을 사용했어요. 맞습니다. 저는 이 두유 하면 다 100% 국산콩인 줄 알았는데요. 사실 홈 앤 쇼핑에서 유일하게 황성주 두유가 바로 이 국산콩을 사용했고요. 여기 오시면요. 정말 따로 드시기도 정말 힘든 이 17곡 이것도 지금 국내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17곡 중에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국내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흑미, 팥, 검은콩, 남다른 영양소가 다 각기 다른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?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 각기 여러분들이 다 섭취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또 호두와 아문도 맛까지 보실 수 있는 두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른 아침 현재 시각 6시 9분. 저희도 지금 이른 아침에 오느라고 밥을 좀 못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추우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먹어볼게요. 저희가 세 가지 맛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호두와 아몬드, 검은콩과 17곡 그리고 검은콩과 고칼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제가 먼저 검은콩과 고칼슘을 좀 보여드리면 이 앞쪽에 보이시죠? 칼슘이 200mg이 따로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챙겨야 했던 칼슘까지도 그리고 옆에 스트로우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딱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제가 딱 까서 빗가루 좀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들 이거 언제 콩 같은 거 계속 우리 엄마들이 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잘 못 먹잖아요. 애들이요. 콩 반찬, 콩자반 이렇게 식탁에 올려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종굴 어렸을 때는 몰랐는지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두유는 또 맛있으니까. 그럼요.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그냥 맛있게 좀 먹는데요. 일단 제가 또 한 컵 먹어봅니다. 그리고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진하죠. 느낌 자체가. 너무 아침이라고 빈속이라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좀 든든한데 이거 보세요. 여기 아직까지 흔적이 남잖아요. 이게 좀 걸쭉하고요. 그 콩이 아주 진하게 좀 담겨져 있다는 거. 그걸 좀 증명하는 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굉장히 진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춥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기모락모락 나는 두유를 한 컵 딱 아침에 드시잖아요. 네네.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아니 이거 이제 아침에 나가시면서 드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차에 좀 드시고 여러분들이 신호 걸렸을 때라든지 따뜻해. 너무 좋아요. 한 잔 좀 드셔주시면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좋다는 겁니다. 정말요. 이게 속이 좀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좀 든든한 느낌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걸쭉했잖아요. 맞아요. 100% 국산 콩 사용은 물론이고 전두유 방식이라고 해서 껍질째 갈아서 통째로 넣는 방식을 생각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맷돌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콩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 갈아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색소라든지 트렌스지방, 콜레스테롤, 지혜모 이런 거 전혀 들어있지 않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. 100% 국산 콩만 사용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요. 세 가지 맛을 오늘 무려 100팩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특히 무료 체험 드리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맛에 상관없이 무려 5팩이나 드셔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체험을 넣어드리니까 맛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팩당 가격 449원 꼴입니다.